나 소개해야지 들어갈 거야. 빨리 와. 소개해줘. 알았어, RF, 성대현. 빨리 들어와. 야, 뭘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뭘 인사를 해. 반갑습니다. 우린 옛날 연예인이야. 안녕하세요, RF의 성대현입니다. 옛날 연예인이면 이거 해야지. 짠! 아, 이태원 아니야. 야, 나 집에 딱 갑자기 이태원으로 왔네. 아, 이거 무슨 방송이야. 이거... 왜 부른 거야, 지금. 아, 돈도 안 주면서 제일 먼저 오게 내가 제일 먼저 왔어, 주차장에. 우리가 또 이태원 출신들 아니야. 예전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걷고 춤추고 먹고 했던 그 거리, 장소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제 추억을 더듬어 보는. 아, 주저, 주저 좀 떨지 마, 이 씨. 그걸 한번 해보려고 오늘 니네들을 불렀어. 그럼? 그럼 벌써 시작부터 여기가 내 직장이었잖아. 어디? 난 비반체 여기, 비반체. 삼촌, 비반체 삼촌. 나 연예인 됐어. 아, 제가 여기에. 여기에 제가 나이트클럽, 여기에. 카페 타는 건 좀 어른들. 비반체는 좀 영한. 제 타임 다음 타임이 쿨의 김성수. 아, 여기가 또 이 바로 앞이. 철우 형, 저희 팀의 박철우 씨랑 소방차의 도건우 알지? 알지. 도건우 형이랑 둘이서 소방차 비디오 가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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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기, 아, 맞아, 맞아, 저기 때. 와, 비디오 가게, 맞아. 그 소방차 비디오에 정품 비디오는 별로 없었잖아. 그거 걸려서 맨날 여기 파출소에 젖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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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나도 거기서 많이 비디오 빌렸던 기억 난다. 내가 그때 이슬람교 살았거든. 아, 맞아, 맞아. 자취하고 있을 때는. 야, 그래서 오늘 이태원에 가장 추억이 많이 있다는 분들 모시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 그럼 한 군데씩 정하자. 그러니까 난 문나이트. 시작이 문나이트지. 우리는 사실 문나이트 출신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특히 나는 현진영 형을 인정하는 게 솔직히 난 나보다 먼저 이 외국인 클럽을 다녔다는 사람은 아무도 인정 안 해. 딱 두 명만 인정해. 누구? 현진영, 박철우. 그렇지. 근데 진영 형은 나랑 같은 문나이트가 사실 거기 전에 그 왼쪽이었어. 그 왼쪽 계단 좁은 데 내려가서 조그만 데였거든. 솔트레인이었지, 솔트레인. 문나이트 전에. 맞아. 야, 일단은 가자. 문나이트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쪽으로 가죠. 우리가 가장 자주 걷던 그 시장 골목. 그렇죠. 시장 골목을 해서 가자. 예전에 끝나면 거기 막 먹을 거 엄청 많아. 떡볶이, 순대, 떡볶이 뭐.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많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로 못 갔어. 왜? 형들을 하도 우러러 봐가지고. 숨어서 왔구나. 저 큰 길로. 엄청 큰 길로 갔죠. 우리는. 아니 이게 이제 이태원 여기 문나이트 쪽 이쪽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댄서 시절에 살던. 이슬람 사 온 주택가가 재개발이대요. 재개발이대요. 재개발? 어. 그럼 오늘 이태원의 우리가 추억을 가지고 있던 그 이태원이 마지막이야? 그렇지. 우리가 오늘 찍으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슬람에 집 하나 샀어야 되는데 진짜 쌀 때. 좀 취미지 않아? 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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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나? 옛날에 거기서 자취했지. 옛날에 50에 8만 원짜리 집에서. 아, 그러면 지금 아파트 단지 들어간 거야? 그럼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 거야. 아, 샛. 그러면 이 현진 형의 유튜브에서 마지막으로 이태원의 어떤 예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네? 자료화면으로 쓰이겠다. 나중에 100년 지나면. 어떤 내 이후로 누군가가 찍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마지막 편에 우리가 특집 편에 나온 거 아니야?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와,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그럼 지금 빨리 한 번 가서. 이게 뭐냐? 아, 쉐쉐. 이거 중국에도 볼 거 아니야? 중국사람도. 너 중국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원하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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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에프네. 자, 그러면 빨리 우리 한 번 가보자. 지금 흔한 또 없으니까. 아, 여기 예전에 여기 건너편에 이 바로 앞에 팔찌 만들고 막 팔찌 다 먹잖아. 아, 그래. 악세사리 만드는 거. 악세사리에 만든 거. 저 벨트도 만들어줘. 그래. 알지. 아이씨. 그때 내가 여기서 만든 벨트 아직도 갖고 있잖아. 아, 그래. 나 그거 가지고 연예인 한 거야. 아, 그래? 야, 여기가 길이 넓어졌어. 와, 그러네. 길이 지금. 왜냐면 그때는 여기 가판으로. 맞아, 맞아. 가판 두고 다 튀김치, 떡볶이, 순대. 맞아, 맞아. 옛날에 요만큼이 좁았고. 가판이 있어서 진짜 차 한 대. 여기까지야, 가판이. 차 한 대 딱. 양쪽으로. 차 한 대 밖에 못 돌았어. 다 여기 전 같은 거 있고. 그래. 그래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만나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지. 맞아, 맞아, 맞아. 야, 이 집 그때부터 그때 있던 집이야. 그 유명아. 와. 기억난다. 야, 이게 아직도 있네. 내가 문나이트 어디서 이렇게 알게 된 줄 알아? 어떻게 해. 튀김 먹다가? 튀김 거리라 튀김 먹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른쪽에 공간이 있더라고. 세탁소 하나 있잖아. 세탁소. 그래서 공간인데 뭐 클럽같이 외국인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처음대로 가본 거야. 여기가 문나이트의 시작. 시작. 시작이었던 솔트레인이 있던 자리야.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어. 여기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여기야. 야, 철물점이네. 지금은 철물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여기가 솔트레인이었지. 오, 들어가 보고 싶다. 야, 들어가지 마. 건물 또 생겼어. 뭐? 용산구... 용산구 무슨... 고운해관? 고운해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탁소 여기 다녔잖아. 여기 원래 세탁소 있었잖아. 서령이라고 누빈 바지잖아. 용서해주는 거야, 다. 용산구 진짜 많이 봤다. 용산구 진짜 많이 봤다. 야, 근데 문나이트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건물 같은데? 아니야, 맨 끝이야. 맨 끝이라고? 아니야, 저 주택은 있었어. 저 맨 끝이야. 주택은 있었지. 아니야, 이거... 이 건물이 문나이트였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이런 게 생겼다. 여기? 주택은 있었지. 아니, 입구가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없고 이게 문나이트 건물인데? 맞아, 맞아. 저거는 주택이야, 저기는. 여기, 이쪽에 입구가... 있었지, 여기. 아닌데? 조금 더 갔는데? 여기 주차장 있었는데 주차장도 없어졌네? 아니야, 이 건물이야. 아니라니까. 아닌가? 야, 이거 너무... 이 건물인가? 주택은 있었어. 이거야, 이거. 이거야. 무슨 이거고 저게 세탁소 건물이고 여기야. 여기야, 여기.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라고? 이 건물이고 저기 또 클럽 하성 건물이야, 이 건물이. 지하에 또 오른쪽으로 조그맣게 내려가는 클럽 있어. 빵같이. 아, 그게 여기가? 그게 여기야. 아니야, 이 건물 아니야. 아니야, 야. 그때 문나이트 앞에 주택이 이게 있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감싸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야? 이거 맞아. 여기가 이 건물로 지하를 내려가고 왜냐면은 애들이 놀러 나올 때 이 건물이 다 바로 앞에 이 건물이 있었어? 있었지. 있었지. 나도 이거 기억난다. 이거는 기억나. 이거는 지금 그 가게만 바뀐 거고 이 건물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옆이 주차장이었고. 나는 하여간 마지막 문나이트 온 게 94년이야. 문이 여기야. 93년이야. 야, 문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문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게 문나이트 건물이 지금 허물어지고 어. 지금 보은회관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 지하도 있겠네. 문나이트 원래. 아이, 지하도 당연히 있겠지. 그럼 들어가서 한번 추자. 야, 이씨. 한번 가자 우리. 야. 광봉조에서 무슨 춤을 춰. 지하가 원래 여기가 춤에 혼이 담겨있는 플로우 아니야. 여기 봐봐. 골목. 옛날에 문나이트에서 나오고 땀 막 흘리고 여기서 땀에 피고. 담배 피고. 담배 피고. 이랬던 골목이잖아요. 이거 골목은 그대로인데. 민원 많이 들어왔지. 여기 많이 들어왔어. 이 빌라도 그대로 있어. 여기만 골목만. 여기만 골목만. 이거 물어보고 싶네. 안녕하세요. 이 건물 이거 언제 생긴 거야? 이 집요? 문나이트 있는 거예요. 그럼 문나이트가 여기였네. 고운해가. 고운해가. 이게 문나이트였죠. 고운해. 그리 봐. 내 형 말이 맞잖아. 미안합니다. 제가 94년이 마지막이여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네. 그래. 94년이 마지막으로 오고서는 무슨 문나이트를 논하겠다고. 그때는 이제 한국 애들이 많아서 안 온 거야. 그전에는 몇 명 없었어. 형이랑 철이 형이랑 은희 형이랑 우리 추던 형들. 야 근데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냥 이 골목길 자체가. 맞아. 향수롭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컸나 봐. 어릴 때 와서 골목이. 맞아 맞아. 작아졌지. 그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워낙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형들 보려고 나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형 기분 어때? 좋았지? 형 막 이렇게 쏙 들어가면 애들 막 막 뿌리나면 좋았지. 나 딱 들어가면 홍해 갈라줄 수 있어. 쫙 갈라주고 거기 대현이 옆에서 홍해 안 갈라줘. 홍해! 형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빌리 빌리. 엄청 잘 추는 애가 하나 있어. 백인애가 빌리라고. 야 일단 올라가보자.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어쨌든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좋아서 얼마나 안도 올라왔어요? 많이 변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와본 거예요. 봉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왔죠. 그때도 여기 물이 샀나? 아 지금 물이 새요? 그러면 그거는 그때 그때 문제가 아니라 안 샜어. 지금 이거 새로 건물을 하시면서 이게 방수를 잘 리모델링형인가요? 아 리모델링 있어요? 아 근데 건물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혹시 여기 들어가 봐도 되나요? 제가 갈빈 그럼 들어가 봐도 되세요. 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봐두세요? 그럼 그 플로우 가보자고 야 우리 이 지금 관공서로 변한 문나이트를 지금 한번 한번 가보자 들어와. 감사합니다. 동네마다 보훈회관이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국가유공자다 보니 아 그래 시시계컷 보훈회관이 맞아 여기 아 여기 시야. 옛날에 문이 있었잖아요. 제이. 내가 여기서 보안관 사장님이 왜 다 돈 받으라고 걔네들 여기서 돈 받고 도장 찍어둬라니까. 왜 그럼 난 돈 안 내니까. 야 야 여기서 내가 딱 애들 들어가면 돈 내라고 돈 받고 도장 찍어두고 야 문나이트 냄새 나는 거 같아. 야 여기 이 느낌 어우 잊었네. 어? 잊었네. 와 와 체력 단련실로 체력 단련실로 바뀌었구나. 와 선풍기 이거 그때 그 선풍기 아니야. 그때 그 선풍기 아니야. 와 문나이트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한 대 있었어요. 물이 어디 서세요? 이건 에어컨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형 그때도 색이 샀던 거 같아. 갑자기 방수가 됐어. 화장실 뒤쪽에 화장실 뒤쪽에 선풍기 뒤쪽에 물 샜잖아. 그래도 맨날 방구가 아팠잖아. 화장실이 인터뷰에 있었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기가 선풍기죠. 네. 아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선풍기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 선풍기가 있으면 춤 잘 추는 애들이 선풍기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새서 여기 사장님하고 이런 애들 핫바리들이 걸레지라고 내가 춤을 추려고 땅글라. 미끄러우니까 왜 이렇게 걸레지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 와 근데 시원하게 한번 샌대는 영원히 샤네. 왜 그러냐면 이게 새로 건물 진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 기본 틀은 옛날 건 거야. I go to work 틀어줘. 여기에 이제 바가 있었고 이쪽으로 바가 있었어. 누나 어디 갔어? 나 좋아하던 누나. 진짜. 시집 갔겠지. 맨날 버드와이저 들었던 누나. 시집 갔겠지. 야 화장실 화장실. 장소 똑같아. 오 대박. 아 여기 화장실. 위치는 그대로죠. 위치는 그대로야. 그러면 이거 가벽을 세운 거야. 여기가 바야. 이쪽이 다 바야. 그렇지.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바고 여기 선풍기 뒤쪽으로 쇼파 여기. 그렇지. 기가 막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우리 최초다 최초. 일로와 춤 한 번 춰. 아니야 태연아. 야 춤 한 번 춰. 잘해야지. 춤 안 춰 거야? 춤 안 춰 거야? 춤 춰야지. 하나 둘 셋. 둘 셋. 선풍기 보면서. 와. 여기가 제일 메인 스테이예. 여긴 아무나 모자. 여긴 아무나 못 서 있는 데지. 진짜. 대박이다. 계단으로 다시 해야. 아 유일이 올랐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여기 여기 찐개도 뒤에 뒤에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배출한 연예인이 그때만 해도 진짜 댄스 가수 중에 한 80%는 여기서 다 배출했다고 보면 돼 최소. 배출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배출은 좀 그런가? 그렇지 배출하면 그거는 네 제작자한테 욕먹이는 거야. 너도 여기 여기서. 여기 출신데. 모든 제작자들이 여기서 다 픽업을 했잖아.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라는 거야. 돈도 안 받고 지금. 뭐라며 다 도와주는데 배출 안 와가지고 지금 나 이렇게 쫑그러줘? 으이씨. 어떠셨어요 진짜 느낌이. 와 나 진짜 눈물 나. 감회가 너무 새롭다. 여기 안 왔으면 나 사실 가수 안 됐거든요. 그렇지. 여기 와서 가수 된 거야. 여기서 네가 스카우트 된 거지. 여기서 진짜. 나는 이제 그 이수만 선생님이 내 데뷔곡을 만들어갖고. 야한여자. 이제 흑인들하고 춤을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냈던 데가 아까 그 솔트레인자리. 그렇죠. 거기서 애들하고 춤 연습을 했어. 그러다가 여기 사장님이 가게를 여기로 옮겨서 문나이트를 만들 거래. 더 큰 데로 옮겨갖고. 진영아 너 저쪽으로 옮겨서 연습해라 하고 딱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한 거지. 형 때문에 온 거지. 뭐 나 때문에 하기보다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얘고. 또 철호 형. 철호 형이 좀 먼저 왔고. 먼저 왔지. 준호 형은. 진영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걔 거의 1년도 훨씬 뒤에 왔잖아. 현석이 같은 경우는 거의 91년도 이후반에. 양현석이 형? 어. 그때 왔었단 말이야. 현석이 형은 심지어 내가 집에 엄청 데려다 줬어. 그때 난 차가 있었거든. 나는 저기 솔트레인을 다니기 시작한 게 89년도고. 그리고 여기로 넘어온 게 90년도. 여기 오픈을 하자마자 여기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내 연습 장소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중에 이제 핫발이 중에 제일 빨리 온 게 대현이었지. 대현이었지. 뭘 핫발이야. 나 하나 있는데. 뭐 핫발이야. 핫발이 중에 제일 빨리 온 애가. 대현이었지. 제일 빨리 왔어 대현이가. 핫발이. 핫발이라니. 나 여럿 키웠어. 그때 엄청 귀여웠는데. 그때 이태원에서 대현이는 거의 신이었어. 아니 그땐 솔직히 이런 게 있어. 성욱이가. 문나이트. 밖에서는 성욱이가 다 1등인데. 영업이 전 내가 1등이야. 내가 성욱이 이겨. 외부 여자들. 아니 진짜. 형은. 진영이 형은. 어디 떴다 그러면은. 애들이 우르르르르 가고. 대현이는 항상 소방서 앞에서. 그치. 옷을 얘 되게 잘 익었거든요. 여자애들 엄청. 여자애들 막 있으면 다 대현이가 있어. 막 흑인 여자들. 아 난리 났지. 백인 여자들 할 거 없이 막. 내가 어디 다른 나이트 가잖아요. 진영이 형은 근데 여기만 왔어. 나는 안 갔지. 문나이트만 있고. 나는 사실 잘난 척 하려고. 여기저기 막 다닐지. 춤 막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 사람들이 춤추는 애들이 다 와서. 나한테. 어 형. 혹시 문나이트 형. 배현이 형 아니세요? 그때 마이하우스에 가서. 내가 맨날 주말마다. 1등 해서 돈 받을 때. 나 가기 전에. 1등 하던 애가. 정남이야. 터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가기 시작해서. 내가 돈을 타니까. 1등 하니까. 맨날 와. 근데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알아. 정남이는. 각기. 그때부터. 거울 아파서. 계속 이루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아직도. 아직도. 각기잖아. 야. 나 진짜. 한 번 각기는 영원한 각기야. 영원한 각기야. 야. 우리가 여기. 문나이트. 한참 이렇게. 놀 때. 여기에. 문나이트에. 대악마가 있었어. 하이웨이. 힐. 업드 힐. 저 언더위에. 거기에. 힐이라는 클럽이 생기면서. 문나이트 애들이. 그쪽으로. 또 일부가 많이 갔는데. 그렇지 그렇지. 업타운에. 윤미래. 저기 많이 놀러 왔었고. 그게 몇 년도야. 나는 올 수가 없었지. 그 친구들은. 94년. 그러니까 몰라. 한 년 된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여기를 93년. 94년 초까지만 왔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반을 준비해서. 연습하고 있었어. 그래서 못 왔는데. 너 그 이후에. 뭘 음반 준비해. 이후에. 눈사랑 다니려고 안 왔지. 형. 미쳤나봐. 진짜. 손님 불러놓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럼 다 얘기할까. 다 얘기해. 아침에. 다 얘기해. 아니야. 버스정류장 막. 이러면 올라가 보자. 나는. 하이웨이 다녔어. 하이웨이. 킹클럽 올라가서. 로드힐인가. 무슨 힐이었어. 잠깐 유행했었지. 잠깐. 2년. 2년 유행했었어. 그래갖고 거기 언덕 바지에. 사람들 맨날 바글바글 모이고. 맞아맞아. 아니. 여기 맨하탄. 맨하탄. 여기서 춤추다가 배고프면 맨하탄 가가지고. 맨하탄. 맨하탄. 트와일라이전. 치즈라면. 야 다 없어진 거야? 치즈라면. 문 나이트 끝나면. 항상 여기로 이렇게. 여기 2층에 있는. 여기 옛날에 맨하탄이었거든. 맨하탄. 맨하탄 가서. 라면을 먹고. 그냥 치즈라면. 그때 형. 맨하탄에. 물이 제일 좋았어. 아 물이 좋았지. 물 정말 좋았어. 여기. 문나이트 클럽에서. 너네들 다 이루어와서. 다 이루어와서. 반복. 여기다가 막. 디스코골. 대현이 좋아하는 디스코골. 디스코골들 막. 나락 보내려고. 나락 보내려고. 왜. 무슨 무슨 유튜브야. 형. 트와일라이전 가서. 야. 트와일라이전은 아직도 있어. 그래. 이때니까. 미쳤다. 2층이 맨하탄. 맨하탄이 없어졌네. 맨하탄이 없어졌네. 일단 올라가 보자. 힐. 너무 힘든데. 야. 여기는 그대로인 것 같아. 이 골목. 이쪽만 빼놓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여기가 더 음지였지. 문나이트 쪽보다. 그렇지. 근데 여기. 이 가게들도 옛날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형. 그때 학창시절이었잖아. 여기야. 이 골목이. 무섭지. 되게 무서웠어. 여기를 못 왔어. 난 무서웠어. 처음에는. 그렇지. 왜냐면 흑인들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위를 진짜.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트랜스젠더도 생소했잖아. 아니. 그때는 여보여보. 그러니까. 생소하고 좀. 여보여보를. 어떻게 하냐. 초록운에 맨날. 초록운에 맨날 밥 먹고 거고. 뭐하는 거야. 진짜 미쳤나 봐. 유튜브가 진짜. 진짜. 그래서 그때 형. 힐이 어디. 여기. 여기 있는 거. 힐이. 저 위야. 맨 끝에야. 야. 근데 다 바뀌었다.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라니까. 이건 2층이잖아. 딸나. 그래. 2층에 있었다니까. 뭐가. 그 힐이. 아니. 나 하이웨이 얘기하잖아. 그래. 그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래. 그래. 그래서 2층 올라가서. 놀고 애들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있고? 어. 여기였다니까. 어. 그럼 맞아. 이쪽. 여기서 놀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공공트 계단이 있었고. 그렇죠. 공공트 계단이 있었고. 뒤를 확 돌아보면. 극장이 큰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이제. 나이트. 나이트랑 싸운. 하시앤다. 맞아. 하시앤다. 대박. 여기가 하시앤다인가? 하시앤다. 이거 하시앤다. 커블구 이게. 주차장이 된 거야? 철도 되고 주차 된 거지. 맞아. 여기가 하시앤다네. 맞아. 그래서 나도 여기 주차장 오면서. 와.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큰 게 있었나 싶어. 사우나 엄청 크게 나중에. 나중에 침질받 됐어. 하시앤다네. 와. 그럼 저기가. 저기가 나이트클럽이 1층부터. 10층까지. 11층부터 10층까지. 다 나이트야. 1층 후 19시. 2층 여인도시. 5층이 한이. 10층에 펜시. 다른 데는 안 가서 내가 기억이 안 나. 딴 데는 지가 간 데만 기억하는 거야. 다른 데는 아저씨들이. 저기도 제일 물 좋은 데가. 맞아. 엘씨. 엘씨. 여인도시. 그래. 여인도시에서 내가. 강월레씨랑 구준협씨 거기서 뽑은 거야. 아니 여인도시라고 할 땐 못 알아듣고. 레이디십이라고 할 땐 어떻게 알아들어. 레이디십이 영어권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 골목도 많이 다녔어. 왜냐면 이게 지름길 골목인 거야. 지름길이야 지름길. 여기로 내려왔겠다. 여기로 내려왔지. 여기로 내려왔지. 저기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항상 여기로 내려와서. 힐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문 나이 튀잖아. 진짜 형 이태원의 정말 산 증인이다. 야 여기는 진짜 여기 주택 빼놓고는 다 바뀌었네. 와 이게 오랜만이다. 와 여기. 이게 여기가 이제 이슬람 사원 초입이야. 맞아. 진짜 오래됐다. 진짜 여기. 나 여기 잡혔었어. 언제? 어릴 때. 왜 잡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잡혀왔어. 옛날에 여기로 골목을 가면 빌라가 하나 있어. 맞아 맞아. 빌라 1층에 미제 장사 아줌마가 있었어. 그러면은 미군부대에서. 미군부대에서. 미군부대에서 이렇게. 장비. 먹을 거. 젤리. 초코레. 이런 거를 여기서 아줌마가 빼갖고 여기서 팔았을지. 미안한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이제 형이 살았는데. 자취했던 데. 어디 살았어. 나 여기로 쭉 내려가면. 골목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내가. 50에 8만 원짜리? 어. 그 당시엔 그랬지. 50에 8만 원. 근데 그때 강남도. 이 골목으로. 이 골목으로 가면은 저기 지금. 진짜 옛날 골목이다. 이거 들고 갔다 와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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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있을게. 갔다 와봐. 맞아 이 골목.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한다. 야 맞아 형. 이걸 뭐. 야. 그냥 가는 거 아니지. 어. 여기 맞아. 그냥. 그냥 간 거 아니지. 야 진짜. 그대로 있네요. 와 이. 추억의 이태원 이슬람선. 여기가. 다 철거된다니까. 아쉽네. 야. 형 그대로야. 여기는. 지금 아쉬운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 혼자.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형은 진짜 옛날 생각이 나는데. 성욱이 열심히 하네. 난 그때. 나이트가 좋아서. 집을 며칠 안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는 친구. 우리 아버지랑. 친구 엄마들이랑. 날 잡으러 온 거야. 아 일로. 그래서 007 계단에서 잡혔잖아. 거기 앉아있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여기 봐봐. 다 지금 이전하고. 아 지금 얘 얘기 안 끝났잖아.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아버지가. 어. 007 계단에서 잡혔어 엄마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야 오늘은 집에 들어가냐. 그래서. 아버지 아침까지만 놀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불러주지. 아침에는 들어와라. 아우 좋아. 그렇게 개방 키우는 게 맞아. 지금 이제 다. 망한 게 아니지 이거는. 아니 이거는 철거해야 되니까. 그렇지. 여기 건너편으로. 양쪽으로다. 이분들 다 부장권 받는 거네. 아 부장권 받으시는 거지. 대박. 이제 여기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마지막. 우리 채널에서 마지막. 보는 걸 수도 있죠. 누가. 이후에. 누가 촬영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인 거지. 내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문 닫는 데가 없었거든. 다 열려 있었어. 다 열려 있었어. 이렇게. 아 이. 나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면 저기잖아. 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잖아. 어 못 내려가. 이미 다. 됐네. 나 여기로 내려가야 내가. 50에 8만원짜리. 아 여기 밑이 없구나. 어 밑에. 그때가. 91년. 아냐. 그때가. 몇 년 되었냐면. 87년인가 86년이었어. 뭐야. 미성년자였잖아 그때는. 어 미성년자였지. 그때. 뭐하는 거야 미성년자가. 그때 형이. 유엔 빌리지 어렸을 때 살다가. 어. 이제 댄서가 돼서. 돈을 막 벌 때였는데. 그때 여 아래서. 턱을 개고. 어릴 때 살던 유엔 빌리지가 딱 보이는 거야. 아 눈물 나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가수가 됐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가수 되기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살았잖아. 살았지.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살기 시작하고 문화엣도 왔잖아. 그렇지. 그때 맨날. 외국인 여자랑 같이. 야 이 새끼야. 뭘. 뭐가 어제 나는 거야. 내가 같이 놔. 여기로 쭉 가보자. 여자가 매일 바뀌어. 외국인 여자랑. 그래서 맨날 자기 영어 공부한대. 와 씨. 야.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오픈을 해갖고. 장사를 하는 데가 없어. 지금 거의. 여기는 다 지금 끝났어. 거의 그냥. 그냥. 그냥 죽인 것이. 나는 전설이다 약간 그 느낌이야. 좀비. 좀비. 다 폐허된 사람 없는. 와 밤형은 여기 무섭겠다 형. 장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 와 형. 어? 노래 한 번 해. 나 춤출게 우리. 아무도 없잖아. 쳐봐. 아니 형. 무슨 노래 할 거야. 야한 여자 할래. 아니면 마네킹 할래. 작은 유리빵. 아니 해봐. 이거 할까? 나 혼자 하면 뭐냐고. 같이 해야지. 그렇지. 물을 들고 하자. 물 들고 하자.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빰빰빰. 빰빰. 맞아. 형이 앞으로 와야지. 삼각형 서야지. 하나 둘 셋 넷. 빰 빰빰 빰 빰빰 빰빰 빰 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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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디오 가게를 해서 내가 이 비디오 가게를 다니면서 아들내미가 흐림격수에 춤을 잘 춘다고 해서 보고 내가 출연시켜서 그게 인연이 된 거였어 그게 싸이 똑같은 어린애가 춤춘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죠 야 마을버스가 다녀 여기 저쪽은 아직 살아있어 저쪽은 아직 개발이 안 될 거야 아마 저 뒤쪽으로 여기가 먼저 근데 정확하지 않아 나는 여기에 무슨 카페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그래갖고 이렇게 테라스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앉아서 이제 이빨이나 깔라고 그랬는데 끝났어 아예 끝나버렸네 근데 사실은 형 때도 그렇지만 저 이슬람 사원을 경계로 딱 경계야 거기에 하이웨이까지가 딱 경계고 아니면 그 007 밑으로 내려가서 이태원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그냥 집에 가느냐 딱 갈리는 거지 가만 있어봐 이 차들도 다 버리고 가신 건가? 아니지 하나 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계단이 나무 계단이 됐어 계단이 바뀌었어 세멘트였는데 돌 계단이었잖아 돌 세멘트였는데 야 이것도 언제 이렇게 바뀐 거야 007이었잖아 아 여기 007 여기 나이트 여기가 디스코걸 있던 나이트야 그렇죠 만나는 디스코걸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이 앉아 있었어 맞아 일로 다 출근을 하니까 얘네 만나는 디스코걸 여기 다닌 거야? 물론 여기도 다니고 각계모찌 뛰었잖아 각계모찌? 이거 친일파 두 군데 이상 뛰는 걸 각계모찌는게 돼 야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진짜 형 여기 여기 맨날 앉아가지고 출근하는 디걸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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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냄새 나 야 그렇게 앉으면 앵글이 안 들어오잖아 아 거기 담배 냄새 나 거기 담배 밑에 너무 많아 어우 담배 아 새끼 진짜 까딱스럽기는 담배 싫어요 여러분 노담 아 근데 그때 노담 노담 대환이가 이태원 시절에 양담배만 폈어 까치 담배 폈는데 난 말보로 그것도 레드 있잖아요 말보로 레드 레드만 끄신 거예요 지금? 담배 술 담배 꺼낸 지 22년 됐어요 그래서 얘 옆에 가면은 그 말보로 꼬리꼬리 탄 냄새가 그때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얘 위군들한테 기보미 말보로 기보미 말보로 이러고 다녔을 때 아니야 6.25야? 전쟁이라고 기보미 말보로 초콜렛도 아니고 야 그래도 나는 저기 뭐야 철우 형 안 본 지 됐어? 아니 안 본 지가 아니라 철우 형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인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언제야 그래도 그거 야 그런 거를 안 빠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이후에 못 봤다는 거잖아 못 봤지 꽤 됐네 그거는 갔지 그것만 갔지 그래가지고 철우 형이 나한테 감동 많이 했지 아니 지금 이제 철우 형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하하하하하하 같이 못 봤다는 거 아니야 그럼 형 가자 철우 형 보러 어? 얘들아올래? 그래도 말도 안 하고 그잖아 말도 안 하고요 어차피 가게 오픈하니까 그거 실례잖아 갑자기 아니 어차피 자기 장사하려면 나와야 돼 우리 가서 지키고 있으면 돼 급작하게 들이닥치자고? 아 그래 깜짝깜짝 이멘트 가보자 가보자 철우 형 뭐라고 안 할까? 뭐라고 하지 형이 오면 아 그래? 응 가보자 아 이게 아직도 남아있냐고 아직도 남아있네 무대하고 아 이게 디스코걸 신발들 아니야 아직도 있냐? 아니 형 디스코걸에 굉장히 원한이 있어 형 지금 방송하면서 디스코걸 200번 남아있어 대현이가 디스코걸 하고 많이 사귀잖아 진짠 줄 알겠어 진짜 좋아야겠어 진짜 아니었냐? 잘 자란다고요 저 그 다음에 많이 사귄 애들이 트랜스젠더 왜냐면 그 누나들하고 제가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